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퍼스타 리아홍입니다 저는 지금 식당 국물사로 세부시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아 벌써 월드브릿지네 아 이네 너 뉴브릿지네 뉴브릿지 뉴브릿지에 올라왔습니다 뉴브릿지 구경시켜 드려야지 세부시티로 넘어가는 뉴브릿지 구경하시겠습니다 뉴브릿지 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세부시티 입니다 아하 힐 좀 먹히네요 천천히 가자 인하인하이 옥드라이브 왼쪽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워터 월드가 있습니다 손님 하나도 없네 그래도 주말에는 손님이 조금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한국서 온 중고물품 파는 데입니다 안에 차가 들어가면 굉장히 물건이 많겠습니다 두현 모터스 하고 같이 되어 있네 친구 만나서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르코 웨이팅 마르코 아 두월 가요 뷰 미니츠 아 마르코 사장 왜 이래 안 오는거에요 이거 안에서 빨리 오라고 마르코 사장 안 오고 기다리던 마르코 사장 인자 왔습니다 아 땡볕에 더워 죽을 뻔했다 자 이제 들어가자 아 오래 기다렸다 들어가자 아 오래 기다렸다 들어가자 대구스만 일단 물건이나 보자 아이고 아 요거 크네 요거 자꾸만 내 얼굴 비추면 안되잖아 우리 피아나하고 똑같아 날리나 날린 대구스만 킴 하하하 시솔 대구스만 대구스만 나 대구스만 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이게 한국에서 온 중고용품 주방용품들이 꽉 들어있습니다 디스 이슬 리오드 하하하하 나의 동상입니다 나의 얼굴 아 보자 아 털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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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네 야 털레도 에 다 있다노 이 싱크대하고 가서 보너 안그러면 그저 가자 맥주 맥주집 옆에 가자 저 단미겔 공장 옆에 어 그거는 많다 에이 에이 조이스 조이스 아무거나 골라 그냥 아 일어나가 그쵸 닥치고 그냥 골라 시끄러 오케이 역시 내가 나서야 되네 가자 결국은 물건이 없어서 딴 데로 갑니다 더워 죽겠는데 자꾸 이동해야 되네 에이 저 뒤쪽에 삼미겔 공장이 보입니다 필센 병이 큰 병이 하나 있네 저거 한 병만 부터 배 터지겠다 와 삼미겔 맥주 공장 옆으로 왔습니다 아 상당히 복잡하네 아 아 이거는 이제 큰 물건들이 많다 주광용품 자 또 들어가 보자 이것도 다 한국소 온 겁니다 이거 이거 뭐고 육수기 아 각종 그룹들 전자제품 쇼케이스 마영분탑 아 롱타임노시 아 후라이판여 있네 냄비도 있고 진작에 진작에 이리로 왔어야지 여기서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비싸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팔아요 2층에도 올라와봐 2층에도 뭐 있는거 2층에도 크네 전부다 씽크대 이런거네 어 이거 없지 뭐 전국 냄새 없더라 난리나 난리나 아 사시미 플레이 사시미 플레인 사시미 플레인 사시미 플레인 네 그냥 소스 오케이 그릇 몇개 샀나요? 7.79kg 몇개? 300kg 300kg 1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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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kg 2kg 4kg 5kg 2kg 3kg 3kg 2초 1kg 2큰술 9kg 2kg 2kg 3kg